맞다고. 니들보다 더 공정하다고. 이문정 검사가. 어린이 검사 이름은 뭐야 이거. 신검사인가 이 양반. 꼭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사실. 그게 증인입니까 그게. 이문정이 조사했던 기록을 잠깐 봤었어요. 보셨어요. 조사 잘하대. 김성수. 박지윤의 유법천지. 일단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저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좀 세련됐다.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행사하더라도 조남관 하지 말라. 배제한다든지. 그 정도로 할 줄 알았는데. 딱 정해준 거예요. 다시 대검 부장에 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라. 그래도 불기소 일정 나오면 따르겠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3명이 출석을 합니다. 사건 관계자. 그렇죠. 3명 누구냐 하면 한동수 감찰부장. 그리고 지금 직무를 받았다고. 반나절 만에 사람 키보다 더 큰 기록을 보고 무혐의 결정한 감찰 3가장. 1년 이상 그 조사를 해왔던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 3명이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리핑을 해서 그걸 보고 판단을 대검 부장들이 해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검장들을 끼워놨어요. 아마 그거는 조남관. 저는 웃기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법무부장과 수사지권은 행사하면 끝입니다. 끝이죠. 윤석열이 그런 얘기했죠. 형성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덤볐어요. 형성적 의사표시는 뭐냐 하면 합체할 필요가 없는 게 던짐으로써 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걸 형성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빠르면 까는 거다. 그렇죠.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수정. 안 한다 이런 말도 필요 없고 한다는 말도 필요 없고 수정도 필요 없고 그냥 하라면 하라는 게 형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법률효과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말을 던지자마자. 그런데 조남관이 뭔가 기자에게는 뭐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왜 저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받겠습니다라고 뒤에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일선의 고검장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겠다. 같이 하겠다. 뒤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검의 부장들은 약간 이제 최근에 임명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윤석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런데 옛날 고검장들은 기습권들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총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 불러서 다 수교를 하면 유리하다고 아마 조남관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는 조남관의 신묘한 한수 이러면서 조남관의 반격 이따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검찰이 계속 무덤에 무덤을 계속 파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이 사건 검찰에서 부하 쫄병검사들은 또 뭐 말도 안 되는 논리 짓거리면서 진해 게시판에 글 쓰면 그것도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 검사들이. 대검 연구관보다 이문정이 공정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임 부장검사가 집단지성을 압도할 만큼의 공정한 행보를 해왔는지 의문이다. 맞다. 맞아. 집단지성을 압도할 만큼 너희들을 압도할 만큼의 공정하게 행보를 했어요. 맞아요. 맞다고. 니들보다 더 공정하다고 이문정검사가. 어이구 답답한 인간들아. 왜 이문정검사가 지금 대검의 연구관 6명보다 더 공정하다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대검 연구관들은 이 자료를 하루는 봤습니까? 하루에 볼 수 있는 양도 아니에요. 6천 쪽에는 만 쪽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도 이거를 매일에 보면서 봤다잖아요. 봤다잖아요. 다. 3일 넘게 이것만 보고 계셨다면서. 거기다가 솔직하게 나옵시다.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자기네 식구라고. 그게 공정해요? 어. 어린이 검사 이름은 뭐야 이거? 어. 신검사인가 이 양반? 신원석. 남부지원검사. 하여튼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니까 그냥 갈게요. 젊은 검사님. 그럼 당신들이 공정해요? 솔직한 말이야. 글로 잘 써놨어요. 보면. 글만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집단지성이고 나발이고 글로 잘 써놨어요. 글 장난치지 마시고 집단지성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니네 선배 니네 식구 지금 봐주려고 하는 게 다 국민들은 아는데요. 왜 그럽니까?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람도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진술하라 저런 진술하라 시키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그 얘기 지금 밝히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진짜 나는 어이가 없어요 진짜로. 뭐 조남관이 마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맞대응하는 식으로 기사를 갈기는 것도 안되지만 이런 기사도 진짜 웃겨요. 자 갑자기 이문정 애써도 한명숙 유죄 대법원 판결 뒤집거렸다. 아 상관없다니까 이거 왜 꼭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냐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한명숙이 한명숙 그 재판을 무죄 만들려고 한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 그냥 시사직격 한번 보라고. 뉴스타프 한번 보라고 그냥. 이상한 이런 기사 쓸 바에야 그거 한 30분 시청해보라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검찰의 조작에 따라서 조작이기 조작 맞아요. 증언 연습시켜가지고 말이 됩니까 사실. 그게 증인입니까 그게. 재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잘 정리했지만 모의 위증교사 사건은 별건이에요. 다른 거예요. 자 한명숙 사건을 한번 봅시다. 1차 사건 2차 사건이 있어요. 1차 사건 무죄 나왔죠. 저기 한신공용이죠. 그거는 의자가 받았다. 네 의자가 받았다. 무죄 나왔어요. 무죄 나왔어요. 그다음에 2차 사건에 한만호 씨가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유죄가 인증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도 논박의 여지들이 있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동생이 받았다는 수표가 빼박이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뇌물을 수표로 줍니까. 바보입니까. 미쳤어요. 바보입니까. 수표 번호 있는 거 몰라요. 번호 추적 다 되는 거 몰라 수표는. 뇌물은 현금으로 주는 거야.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수표로 받은 다음에 한 달인가 안 돼가지고 그걸 다시 갚았어. 이게 뇌물이야. 그렇지. 사과상자 말이야. 너희들이 잘하는 그거야. 사과상자. 그게 뇌물이야. 어쨌든. 차 떼기하고 이랬던 거. 자.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사건을 자기가 다 진술을 했던 한만호 씨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 진술을 뒤집어버렸단 말이야. 1심에서는 사실상 무죄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뒤집어버리니까. 그 법정에 가서 내가 줬다고 해서 그게 유일한 진술 증거고 그게 물적 증거가 있었겠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한명수 총리가 기소가 됐는데 1심 재판 와중에 이 한만호 씨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바람에 1심은 무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1억짜리 수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생한테 빌려준 거라고 했어. 그래서 한 달 뒤면 적금을 깨서 전세금을 낼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이 돈을 어디서 빌리지? 이러고 있을 때 자기가 빌려준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나는 5천만 원밖에 필요 없다고 5천만 원을 그 즉시 돌려줬다니까. 1억짜리 수표되고 5천만 원 거슬러주는 뇌물이 어딨냐. 그걸 다 얘기를 했다고 한만호가. 그래서 1심에서 다 무죄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만호의 증언을 위증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별건을 만들었다고. 검사가 그 구치소에 문제되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그 중에 뭔가 혜택을 주면 위증을 할 만한 사람들을 고르고 그 중에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2심에서 다시 증언을 합니다. 한만호가 어떤 말을 했더라라고 증언해서 결국 2심에서는 유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대부분에서 유죄가 확장이 돼버려고요. 사건은 그렇게 진행됐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한만호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김 씨, 채 씨, 한 씨를 사실은 제가 수사기록을 좀 봤어요. 수사기록상으로는 이문정이 조사했던 기록을 잠깐 봤었어요. 보셨어요? 그럼 조사 잘하대. 엄청 조사 임하에 해놨는데 그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 기록상 봤을 때는 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한 18명, 9명을 리스트업을 해요. 김 씨, 최 씨, 한 씨 빼고 더 많아요. 진짜? 네. 더 많은데 그중에서 선택이 됩니다. 특히 김 씨. 얘는 해놓으면 잘한다. 김 씨, 최 씨 잘할 것이다. 얘는 원래 사기꾼이잖아요. 네. 원래 사기꾼입니다. 김 씨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번에 3월 22일에 공소 결과가 만료되는 게 김 씨야. 김 씨입니다. 최 씨는 완료됐고요. 그리고 한 씨라는 사람은 원래 채택이 됐다가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안 썼고요. 김 씨라는 이 양반이 조사기록이나 시사직격 프로그램을 보면 엄청 거들먹거려요. 잡히면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냐. 서울중앙지검 전화해봐. 경찰이 전화하고 이런 것까지 조사가 다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궁금하면 어르신검사. 아케 신 무슨 어린이검사. 봐라고 시사직격. 그거 거짓말이면 네가 판단하고 집단지성의 나발인지 그런 얘기를 해란 말이에요. 그거 보면 다 나온다고 조작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아니면 법원과 다투면 안 돼요. 왜 공소시효 지나가서 봐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들을 확보했고 했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는 그것만 했어도 공소장은 다 써놨고 바로 공소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딱딱 빼버린 거죠. 임은정 빼버리고 한동수도 하려고 하는데 한동수도 감찰물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엉뚱한 반나절 반나절 이 사람 키보다 큰 거를 반나절 보고 무혐의한 그 사람을 시킨 거잖아요. 어느 게 옳은지 박범위 장관이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검찰들한테. 그런데 그 와서 밑에 어린이 검사가 뭐 어쩌고 소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받아서 언론이 써주는 것도 문제지. 똑같이 쓰고 있죠. 지금 보면. 이 프로세에 나는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 신검사가. 그런데 그게 기사거리가 되냐고. 그렇죠. 뭐라고 그 사람이. 오늘 이제 회의를 하고 하면 결정이 날 건데 말싸움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찰 3과장하고 이문정 검사하고. 이문정 검사가 있죠. 이문정 검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이거 했습니다. 조사를 정말 꼼꼼하게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다 돼 있고. 감찰 3과장은 지금 반나절을 봤어요. 진 말로는 3일 봤대요. 그런데 반나절이. 3일 보고 이 사람 키보다 더 큰 기록 양을 3일 보고 무혐의 찍은 사람하고. 둘이 그 대검 부장이나 고검장이 오는지 모르겠죠. 그 자리에서 논리 얘기를 하면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보나 마나요 사실은. 그럼에도 당신들은 자기 식구 보호하려고 또 불기소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걸러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거는 자르고. 그리고 사실 법원에 올린 다음에 법원에서 결정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해가지고 우리 무죄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불기소하려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 세트 99만 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학의 오늘 못 알아보보는 거 하고.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검찰 당신네들 지금 수사권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나요. 어떻게.